이게 누구지? 아니 이게 누구야? 아니 이리와!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가 누구야? 됐어! 오늘도 후이가 데려왔습니다 저기 하얀 강아지가 되는것같아요 지금에 안 빨라 지금 천하시장 왜 풍이? 왜? 풍이 풍이 왜 풍이 왜 풍이 이게 누구지? 뭐? 아니 이게 누구야 누구야 아니 이리와 알았다 알았다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가 누구야 얼른 나가자 아니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가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가 아니 이게 누구야 풍이 누구 더 기다려? 누구 더 기다리는 거야 누나 왜 풍는데 야 야 야 누나 말고 쇼핑백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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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가져가 아 아 아 아 아 아 누나 쇼핑 때 우리 풍이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어 풍이야 나 기다린 거 아닌 거 아니야? 아 아 아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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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간다 안녕 안녕 귀여워 풍이 가자 얘 자꾸 누구 더 기다리나봐 엄마 아빠 나 누가 올 거라는 행사를 하나봐 뽀뽀 뽀뽀 응 가자 풍이 풍이야 아 아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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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한글자막 by 김재현 큰일기 왜? 왜? 꼬리 왜 흔들어?